근데 위에 올려놓고 못하잖아 헬로우 갑작스럽게 켰죠? 이렇게 되나? 어 일로와 오세요 오세요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에 우리 러비들한테 인사합시다 벌써 8천명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8천명 나 만명 되면 들어볼게 내가 인스타 만명 됐다 만명 빨리와 빨리와 만명 됐어 난 인스타 라이브 한 적이 있었나? 너네들 할 때 자기가 했나 보다 오 나한테 떴어 안녕하세요 나 댓글 썼어 댓글 뭐라고? 뭐라고? 안녕하세요 기운스 어 저거 오빠가? 오빠인가? 누가 안녕하세요라고 써놨는데 오빠가 내가 지금 지금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팬미팅 이벤트 그러면 내가 저희는 焼기肉을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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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장보요 옷 장보요? 옷 장보요? 오늘의 패션을 내가 찍어줄게 일어서 보세요 자 기운스 뒤에 나오고 핫바디 핫바디 강슬기 저는 어디까지 잘 모르냐 나도 나도 나 원피스 찍어서 옷은 예쁜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나 맞아요 예쁘네요 예예예 이거 어떻게 돌려 뱅글뱅이 표시를 밑에 있잖아요 레벨팀 출연하고 싶은 우리 스태프 언니들 오세요 저 등장합니다 레벨팀 웬디 등장 웬디 표시도 보여주세요 내가 찍어줄게요 저요? 저 높은거 내려왔는데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제가 잘라서 찍어드릴게요 허벅지까지 잘라주세요 허벅지까지 잘라주세요 네 그랬어요 야 발 나왔어 아 진짜 왜 예쁜데 왜그래 이리 나오잖아 아 빨리와 그럼 자 자 알아서 모이세요 너와 다 다 찬자가 알아서 그냥 이게 바로 하면 이게 안돼 이렇게 옹기종기 좀 모여봐봐 이리로와 알았어요 너가 가라면 내가 가지 삼맘 그러지 못한테도 잠깐 얼굴에 그러지 못한테도 까리알이 뭐했어 까리알이 뭐했어 볼륨도 까로 까침없이 찍찍 어 오늘 얘네 예쁜데 화면이 되게 좋은가봐 실물보다 훨씬 나 맞아 원래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하는거 난 화면이 더 난 화면이 더 난 화면이 더 난 화면이 더 얼굴 난 화면이 더 얼굴 난 화면이 더 왜 그래 신경받았어 아니 왜 뭐가 못봤어? 못봤어 무슨 말좀 해봐요 오랜만에 와서 웬디언니 이렇게 안보여요 오늘도 예리한 핑크인가요? 당연하죠 줄고 바름이 정말 홍보할거면 발음부터 더 제대로 해 주실래요? 반쪽 얼굴 마시호로하게 이야기 하는거도 얼굴 다 보여줬어요 아이린상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린상 어디에 그렸지? 예뻐요 머리 피스 뺐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잘라서 출연하게 해줄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미 걸렸어요 아이린상 우리 러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춰줘야죠 얼굴 한번 언니 노랭이 등장하십니다 노랭이 아카이 조이사 저기 있었네 나 웃는줄 알았어 아카이 조이사 조이가 나오라고 하는데 괜찮아 안나와도 돼 맞아 조이야 나오지마 우린 필요하지 않아 팬들은 찾는거야 우리 셋은 안찾았어 다시 가 긴장했어 가 누가 나를 찾았지? 빨리 다 나와봐 아카이 조이사는 모인김에 모여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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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로와 뒤로 두명 가 뒤로 두명 가 노랭이 빨리 데리고 가 뒤로 올라와요 아니 왜 어깨가 올라와 빨리 이거 조금 더 밀까 뒤로 아니 그냥 있어 언니가 올라오면 돼 머리 안보이게 하려고 쑤쓰는거에요 지금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과 관련된게 많죠 뭐야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이 뭐야 우리 러비들 이름이잖아요 레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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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않은데요? 이쁘지 아주 술 취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 고개 아파? 왜 그러세요? 왜 저래 진짜? 왜 그러세요? 기대된다 수영씨 죄송한데 수영씨 죄송한데요 오늘 약간 붉은나무 컨셉이세요? 저랑 웬디랑 귀뚤었어요 보여주세요 봐봐요 왠지 언니 너무 많이 뚫었어 3번에 3개나 뚫어가지고 한 번에 3개 뚫은게 가능해? 참더라고요 한 번에 5개, 10개 뚫지도 않네요 진짜? 안 뚫어주던데 뚫어지긴 뚫어지죠 안 뚫어주더라고요 안 뚫어준다고요? 저도 3개까지 밖에 안 뚫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3개까지는 뚫어주시는데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 축하 스트레스 받으면 의심이 흐르는걸 말할거야? 여러분 우리 컴백하잖아요 맞아요 박수 활기차게 가자 하나 둘 셋 박수 저희 콘서트 하잖아요 여러분 콘서트에서 무슨 곡 듣고 싶으세요? 벌써 정해졌는데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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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라이브는 라이브라고 무슨 롤 듣고 싶으세요? 뭐 그런거죠? 레드룸 오신분들 계신가요? 레드룸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 듣고 싶대요 주 주 콘서트 티켓팅 실패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우리가 언니 맞아? 어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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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뭐라고? 무슨 님 저건 뭐야? 방송에 참여 요청 저거 하면 안돼 나도 저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뭔데? 저거 누르면 저사람 저분들이랑 같이 뭘 하면 돼요 우리 이것도 해보자 이거 뭐 있던데? 아 그런게 있어 뭐야? 뭐야? 하트 어바룸 나 진짜 맞았잖아 나한테 맞았잖아 나 진짜 맞았잖아 나한테 맞았잖아 나도 해줘 언니 너무 징그러워 조희씨 얼굴 인식이 안돼 와 너무 징그러워 아 해봐 언니도 아니 징그러운데? 다른거? 다른거 있어? 이거 뭐 아이 귀엽다 이거는 몇가지 밖에 안돼 아 진짜 나 인식 안돼 얼굴이 아닌가? 이거? 나도 인식 좀 해줘라 조희 얼굴 무거워요 야 두개만 되나봐 아 아 진짜 싱크 쩐다 조희 인준 냄새 여기까지 왜 저러 둘이 자꾸 조희씨 여기 이렇게 가려야 될거 같은데 조희씨 인준 냄새 왜이네 저 우리 어떻게 머리내려 조희씨 인준 냄새 머리 좀 감아요 빨리 인중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안 되나보다 나 인중 깨끗이 닿았는데 인중에서 아 나 무서워 야 이거 바꿔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인중 찐해 그런 비누 치료제 아 진짜?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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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1절마다 돼있잖아 레드벨벳 왜그래 우리는 레드벨벳 시간여 러비들은 그런 모습 원하지 않다고 어 나도 원하지 않아 나도 원하지 않아 이런거 원할텐데 굿백 가야 된대요 진짜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가는지 얘기해줘요 우리는 야키니꾸를 먹으러 갑니다 어 좋아 우리는 야키니꾸를 먹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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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익히 마쇼 익히 마쇼 아 언니 침 다 틔었잖아요 이건 인정쓰 침 오진다 지금 침 내 손에 묻었는데 이거 쟤 왜 인정을 해놓고 내 손냄새 조이 조이 인중냄새 내 인중냄새 하지마요 저희 이제 밥먹으러 갈게요 안녕 여러분 우리 콘서트랑 컴백 때 봐요 그때 만나? 안녕 우리 또 스케줄 뭐 있어? 최대한 가까운 거 콘서트요 우리 SM타운에서 SM타운에서 오사카 가잖아요 그때 봐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여러분은 고고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하고서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안녕 왜 안고 이렇게 다 막아야지 빨고 나 진짜 끄는 거 몰라 나 진짜 끄는 거 몰라 하나 둘 셋 우레 우레